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1년 반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정치권을 녹여낼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윤 대통령에게 마지못해 앉아서 손을 내민 건 그나마 양반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눈을 피했고 문정복 의원은 등까지 돌렸습니다. 심지어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면전에 대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2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인사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부동산 실정까지 겹치면서 문 대통령은 현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었지만 국가원수를 예우하는 국회의 품격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특히 윤 대통령을 모욕했던 강성파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떠올려보면 과연 그들이 국회를 찾은 국가원수에게 손가락질까지 할 자격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들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고 나중에 꾸짖지도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겉으로는 통합과 대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암수를 쓴다는 의심을 여권에서 사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 박수를 쳐줬으면 민주당이 진짜 변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소통하고 달라지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숨막히는 교조주의에 갇혀가는 거대 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오색 두부탕은 왜 먹었을까? 였습니다. 예상들의 공식 예상loud 예상 entendu 감사합니다.